안녕하십니까 계령입니다 오늘은 다시 돌아온 고춘이의 장인을 만나다 시간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비주류 중의 비주류 장인분을 한번 모셔보았습니다 혹시 당신이 오로지 피들스틱으로 브랜드마스터를 달성하신 피들스틱이 맞습니까?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년 동안 시즌3부터 지금까지 피들 정글만 한 피들 장인 변태 테디스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뭐 전적을 보시면 이거야!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럼요 그럼 이게 장인이지 이게 솔직히 막 방송 컨셉으로 피들 장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피들만 해야돼 이렇게 못합니다 피들만으로 브랜드마스터를 달성을 하셨다 베리 형님 장인을 만나다에 나오신 장인분들 유튜브 들어가서 봤는데 후회한 적 한 번도 없다 전 진짜 그 챔프에 스페셜리스트만 불러요 예를 들어 뭐 아직 뽀삐 장인 안 했지만 무조건 셋째 뽀님 부를 거고요 아니면 안 부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저는 자신감이 있어요 만약에 뭐 배우고 싶다 하면은 제 장인을 만나다 나오신 분들 거 배우셔도 전혀 무방이 없다는 점 그리고 저는 아시겠지만 연습게임 없습니다 바로 본게임으로 갑니다 그냥 수많은 장인 금도과광 견백 뭐 페이지 킬러 현솔 이하공 세로 다 똑같애 멘트가 어쩜 그리 그렇게 준비해왔어 어떻게 다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느꼈던 게 아니 저거 1승 하는 거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속판 승리를 왜 그렇게 못하시나 혹시 스틱님 뭐 밴하시는지 물어봐 주실 수 있나요? 피들스틱의 카운터 여러분들이 피들 할 거면 이 챔프 밴해라 혹시 있을까요? 이건 정말 농담이 아니고 피들이 암흐무도 이기기 힘들어요 그냥 개똥챔이에요 얘는 그리고 사실 본인의 손이 가장 카운터죠 오 쉣 그 정도에요? 네 아니 근데 암흐무도 이기기 힘들다는 게 1대1로 이기기 힘들다는 거지 아니 암흐물도 1대1로 이기기 힘들다는 게 아이 계룡님 암흐무가 얼마나 강한데요 근데 진짜 그 중에서도 제일 이기기 힘든 거는 그래도 올라프다 아 올라프는 인정 올라프는 거의 모든 정글을 이기기 힘들지 않나요? 그렇죠 다른 분들은 그나마 비벼볼 만해요 룬이나 봉선 이런 거는 테디스 유튜브나 아니면 트위치 방송하셔서 직접 물어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그건 그냥 제가 뺏어 뭐니? 제리 형님 오른과 피들 장인 그리고 우리 미드도 벨코즈 장인이거든요 오오오오 에이 이런 상황 솔직히 많이 만나봤잖아요 이겼어 이겼어 나 카메라에 쏠킬 따위는 미래 본거 같은데 안 돼 안 돼 안 돼 쏠킬 안 당하시고 얌전하게 계시면 제가 알아서 다 해드립니다 오케이 오케이 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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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습 게임! 연습 게임! 아하! 오케이 좋았다! 오! 속보 오른 1레벨에 노플인데 잇지금! 레전드! 속보 피들 정글 다 털리고 상대 리신 1킬 아 너무 행복하다 정말 적을 처치했어 오! 페리! 이걸 날카로운 갱킹으로 풀어버린다고? 아 저만 믿고 따라오시라구요! 원기 가уз strategic 우와오! ув... 제발 아는데 머리는 알아 머리는 알아 머리는 안 돼 내일 시험이라서 이거 공부해야지 어림도 없지 바로 롤 한판 롤겔이랑님! 바로 여캠 이런거 여캠이에요 갈 곳이 탓밖에없긴 해요 지금 알고도 당하는 거 아우 알고도 당하는 고춘이의 환상적인 무브 얘에서 연습 게임이라고 하시는 거구나 머리는 알아 근데 이 라인 밀고 싶어 리신 올 거 같아 하지만 이 라인 밀어야 존나 이득이야 아 미안합니다 아 3초 4가 궁롤이인가요? 아 미안합니다 아 이걸 밀어야 진짜 개이득이거든요 여러분들 아 정글 차이 정글 차이 나이스 오케이 킹각슨의 법칙 탑에 리신이 왔으니까 바텀 이기는 건 당연한 것 와 투공포 깔끔한 갱킹 와 저기 시야 없는 데서 그게 들어가면 스킬 들어가면 공포인가요? 네 시야 없는 곳에서 아 그리고 솔직히 게리 형님이 탑갱 안와도 된다 이러지만 속으로는 와줬으면 좋겠잖아요 아 그냥 가다 지나가다가 돌고목을 먹다가 한 번 오면은 오는 거고 아 오케이 무리하게 탑동통 안 짜도 된다 이거죠 오 이거 오오오오 어허 이거 카밀부터 카밀부터 어떻게? 제가 맞아줄게요 우와 우와 테리 우와 뭐야 이거 이거 먹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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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지렸다 뭐냐 방금? 저 솔방오탄 넘어가고 아 잠시만요 아니 심지어 리신이 3킬이었어요 여러분들 뭐니? 아 테디스님 나이 공개하셨나요 혹시? 네 저 했습니다 3차인 하십니다 위로 6살이십니까? 네 그렇습니다 오오 유 노클 하긴 탔어요 공 다 빠지긴 했거든요 신드라만 신드라만 나이스 와 이거 테디 미끼 오케이 피들은 역시 코어템이 좋냐군요 그쵸 좋냐 아 넘매 그리고 스펠일은 무조건 추적 그건가요 포식자 네 저는 포식자가 좋은데 이게 사람들이 포식자를 잘 못 쓰시더라고요 아 그건 맞아 그래서 그냥 차라리 어둠 수확이나 감전 드시는 게 나을 거예요 아 하긴 뭐 룬은 취향이긴 해서 일단 이즈컷 와 나이스 저 근데 강타가 없어요 너무 많이 맞긴 하는데 아이 강타 없는데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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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하 컷 아 컷 컷 컷 뭐니? W 데미지 체감이요? 네 은근 있을 듯 그게 퍼센트로 깎이는 거라 체감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뭐야 이거 어 아 어 뭔가 좀 잘 버티긴 했는데 거기 다 있어 애들 다 아이고 나 살려주지 않을래? 아 다섯 명이 다 있구나 어림도 없지 랠리전 갈 생각인가? 안 될텐데 이걸 끝내려고 한다고? 어 근데 얘네 얘네가 좀 더 빠른데? 어 이거 지는 거 아니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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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어 이겼어 아 아 이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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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습 게임이라고 하는구나 팀이 다 잘했는데 왜 이걸 이게 우주의 기운이 있어요 아 탑 차이 아 왜요 근데 방금판 했으면 제가 좀 불편했을 거예요 너무 버스러워가지고 다행이다 와 진짜 양아치들 2판도 레드 없네 아 너무 행복해 이게 어쩔 수가 없어 근데 탑이 옳은이고 미드가 그라가스에다가 정글이 피드리라 야 호주머니 내줄 수밖에 없어요 발게도 내 거 아니에요 사실 걱정마세요 제가 꿀킬 따드릴게 오케오케오케 미스입니다 아 근데 진짜 그레이브즈한테 갱당하는 거는 라이너가 잘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한테 갱당해 그분은 갱 잘 안당해 오우쉣 어 이럴 때 한 명 때리네 벌써 꿀피리가 들리는데 그부탑이에요 아 아멘 그어어어어어어어어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? 못 살아 까베 아 근데 진짜 그레이브즈한테 갱당하는 거는 라이너가 잘못하는 거예요 개이득 50개 뻔했네 쓸데없는 오륜을 주고 돼지 드래곤을 챙겼다 엄청난 2점 이득은 이득 한번 가볼래요? 지금 형 게임에 집중하고 싶어도 집중이 안 된단 말이야 휘둘이 먹는 게 베스 나이스 와 CS 다 먹었네 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CS 어디 갔어 힐에다가 CS 먹으니까 갑자기 칠병원 생겼어 CS 어디 갔냐 너무 달달하다 CS 71개? 9분에? 그레이브즈 48개 아니 미드가 CS 71개인데 사실 대로 말하면 아까 그 30개 정도는 탑에서 먹은 거 오니? 음 뭐야 안 죽네 아 나 오늘 왜 이렇게 승률이 안 나오나 했더니 오늘 주말놀이죠 네 주말이야 오늘 오늘 여러 가지로 좀 악조건이긴 해요 아니야 아니야 에이 이사야 좀 더 해보자 좀 호되긴 해 어 많이 빡세긴 해요 많이 호되다 모델카이저라도 혼내야겠다 고 vaccination 버틴 아 아이고 아 오오.. 오오 트래플 킬 할만해요 할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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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킥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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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카이사 템트리 폐작이라고요? 난 솔직히 카이산 안해서 할말이 없긴 한데 이건 좀 처음보는 것 같긴하다 뭐니? 다소합니다 어? 아 내 궁이 빠쳤어요 빠쳤어요! 빠쳤어요! 나이스! 와 진짜 툴이 다했다 와 대박 잠깐 탑에서 드래곤 먹죠 저거 그냥 보지 맙시다 아 저 쳐다도 보지 마요 형 정수드락 카이사 중국필 드랭 아 그래? 카이사는 제가 안 해봐서 잘 몰라요? 오 근데 진짜 방금은 판으로 희망이 살짝 보였다 이제 저 카이사만 정신 차리면 유튜브도 다 지고 있는 거잖아요 에이 에이 자 1, 5, 2가 선행을 눌렀을 때 알맞은 채팅을 고르세요 1번 욕을 받는다 1번 1번 아무것도 없네 1번 아 오케이 선다 싸요나 너무 시원해 싸요나 더 말해줘 싸요나 더 말해줘 잠깐만 그라가서 이렇게 빠졌는데? 어? 치 아 이거 너무 아깝다 테리 이렇게 빠지면 싸요나 너 궁 못 거니? 어 조이 조이 에 아 플래시크 아닌데? 이즈리얼 아래에서 내려와요 올라와요 그브 그브 뒤에 모델 가이드 잘랐어요 천천히 천천히 저 괜찮아요 버티는 중 저 버티는 중 나이스 좋아요 나이스 테리 그렇지 저걸 못 잡냐 이야 그 버티기만 해봐요 모빙 모빙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호아 호아 큐 호아 카이사가 템이 좀 많이 이상해요 총검 가는데? 진짜 뭔지 모르겠다 저거 아 저거 하이브리드 카이사에요? 아 하이브리드 카이사에요? 야 아 아 오오 아 근데 그건 맞는데 우리가 AP 비중이면 AD로 가야되는거 아니야? ㅋㅋㅋㅋ 이로써 우리는 5 AP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와와 박수 4 AP 1 탱커 허수아비도 텔 탈 수 있죠 여기 뒤에 뒤에 텔 네 탈 수 있어요 모델 풀 탈 수 있어요 탈 수 있어요 탈 수 있어요 타이브 이 지렴이 우리 끝내려고 한다 탈 수 있어요 타이나해 주고 토마토 게임이 끝난 거 같은데 저도 그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ícia 와 이거 뭔데 이거 야 야 야 그거야 너 스킬샵 뭐야 야 야 둥글게 둥글게 헤이 둥글게 둥글게 헤이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손뼉을 치면서 헤이 야 그거야 너 스키샵 뭐야? 야 이거 뭔데 이거 나이스 어? 돼요 그럼? 킬 좋으세요 나이스 라인 먹을게요 라인 먹어도 돼 피드비 좋은 게 아니고 저잖아요 이거 2연승하면 맨날 그런다고 어디서 버스 탄다고 그리고 생방 오면 뭐라는 줄 아나요? 왜 얘는 맨날 올 때마다 지고 있음? 그럼 이기고 있으면 뭐라는 줄 아나요? 뭐야 유튜브를 맨날 지면서 왜 이기고 있음? 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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